구독하시면 편하게 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 여러분 카드 게임 좋아하시나요? 카드 도박장에서 다 잃고 카드 빚을 져서 험상 굳은 아저씨가 노려보면서 말합니다. 돈 없으면 신장이라도 떼서 갔던가. 도박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카드하면 신장만은 기억하세요. 카드뮤은 신장병입니다. 혹시 크롬 써보셨어요? 인터넷 크롬의 로고가 동그란 공 모양인 거 아세요? 크롬하면 공 모양. 다시 말하면 공 모양처럼 구멍난 천공. 수원으로 생기는 병은 아시죠?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알려드리자면 아들이 시험 성적표를 엄마에게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엄마 이번에 미를 받았는데 이번 시험은 어려워서 수는 미나 마찬가지야. 수는 미나 마찬가지. 수은에 의해 생기는 병은 미나마 타병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흥분하게 됩니다. 수는은 홍덕성 황분도 일으키네요.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좋아하세요? 국민의 의무지만 어려운 살림에 아까운 마음은 인지상정일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의 쥐꼬리만한 월급에 납세까지 하려면 벌써부터 이달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하고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합니다. 납세 생각하면 정신이 혼미해. 납은 정신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4번.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